안녕하세요 축구화의 모든 것 올댓부츠입니다 오늘은 2022년 시작될 릴레이 응모 이벤트를 공지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올댓부츠 데이와 축구화 데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매달 15일은 올댓부츠 데이, 매달 마지막 날은 축구화 데이인데요 올댓부츠 데이에는 올댓부츠 제품 상의, 하의, 양말 이렇게 세 가지 세트를 당첨자 한 분께 증정하는 날이고 축구화 데이는 원하는 축구화를 한 켤레 당첨자 분께 증정하는 날입니다 이벤트 참가는 구글 폼 응모 링크를 응모해 주시면 되고 올댓부츠 유튜브 구독과 업로드되는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올댓부츠 데이의 상의, 하의, 양말은 계절에 맞춰 세트 상품의 조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화 데이에는 당첨자 분께서 원하시는 축구화 또는 터프화를 증정할 예정인데요 국내에서 품절된 제품, 한정판 제품, 해외 직구 제품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당첨자 발표 일정은 올댓부츠 데이는 매달 15일, 축구화 데이는 매달 마지막 날이고 새로운 구글 폼 응모 링크는 매달 1일과 16일에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새로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첨 연락은 올댓부츠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 추가해 주시면 카카오톡으로 당첨자에게만 연락이 갈 예정입니다 카카오톡에서 올댓부츠 채널을 꼭 친구 추가해 주세요 2022년 릴레이 응모 이벤트는 지금까지 올댓부츠를 있게 해준 구독자 분들께 드리는 저희의 작은 보답입니다 많이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